저희가 주말에 곱창집에 지혜씨와 또 작가들과 함께 가서 저희가 새로운 기록을 수립했죠. 소상공원을 살리는 베디. 그와 함께한 일행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재난지원 디젤이에요. 이야 나올 수 없는 매출이 나왔고 보통 이제 4인 기준으로 왔을 때 회사원 남자 4분 정도 오시면 많이 드셔요. 진짜 진짜 많이 드시면 20만 원 초반 정도 나옵니다. 그렇죠? 남자 한 명과 여자 세 명이 와서 33만 8천 원을 계산을 하셨고 거기에는 서비스 금액이 안 들어가 있는 거고요. 일단 곱창 모든 4인분을 주방에서 더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분 간격으로 그렇게 두 번이 나갔고요. LA갈비 나갔죠. 볶음밥 4인분 나갔죠. 누룽지 나갔죠. 차돌 나갔죠. 염통 나갔죠. 마지막에 전고를 시키면서 아예 올 메뉴를 전부 다 4번 테이블에서 끝내고 가셨습니다. 무슨 제목을 붙여야 될까요? 전메뉴 올킬인데 그냥. 저희가 곱창 모든 4인분을 배송지 세트라고 했었는데 전메뉴 올킬. 전메뉴 올킬입니다. 처음이었어요. 올메뉴 클리어. 저희가 장사한 지 8년 됐는데 아무리 많은 회식팀이 와도 전메뉴 올킬은 없습니다. 한 테이블에서. 코로나 터지기 전에 테이블이 6개 정도 5개 정도 있어도 하나 정도는 빠지거든. 그렇잖아요.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곱창 모든 4인분을 저희가 주방에서 일부러 더 드리는데 그게 간격이 나갈 때 보통 한 40분 정도 걸려요. 그런데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한 번 더 나간다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 뒤에 끊겨야 되거든. 그리고 이제 우리 혜정 작가가 오빠 볶음밥 4인분을 누가 다 먹어 이거를. 그리고 저는 10분이 지나서 갔을 때 볶음밥이 안 나간 줄 알았어요. 하도 싹 다 먹어가지고. 그런 분들이 왔다 가셔서 소상공인께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채팅창에 지금 갑론을박입니다. 이름을 뭐로 지어야 되냐. 퍼펙트 세트 올킬 세트. 제가 봤을 땐 배송지 풀세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브랜드 배송지 세트. 곰마카세 왔어요. 곰마카세. 그게 뭐야? 곰마카세. 오마카세처럼 모든 걸 다 주는 곰마카세. 그리고 이제 제가 옆에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성재 씨가 했던 말에 진심으로 빵 터진 게 있어요. 저 형 나 다이어트해. 그래가지고 어 다이어트한다고? 다이어트해. 그래서 지금 많이 안 먹잖아. 보셨어야 되는데 진짜. 아무튼 잘 먹었고요. 감사합니다. 주방 메뉴를 다 초토화시키고 가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. 뿌듯합니다. 저도 이정표를 하나 세웠기 때문에. 거기 뭐 이렇게 기념비 같은 거 하나 세워주세요. 진짜 그럴만하다 진짜. 그리고 또 오랜만에 여자 아이돌이 이렇게 모처럼 가서 맛있게 드셨고. 배송지에 기록을 세우다. 제가 그날 술을 안 마셨어요? 그러니까. 마셨으면 아마. 40만 넘었죠. 거기 테이블 그때 보셨겠지만 초반에 손님이 하나도 없다가 다섯 테이블, 여섯 테이블 있었는데 다섯 테이블 합친 금액보다 이 테이블 하나가 더 많이 나왔다. 그런 거죠. 알겠습니다. 고만하시고. 꼰지혜 씨랑 이제 좀 친해지셨죠? 유지혜 씨한테 이제 말도 놓으시고. 말 놓죠. 놓고 이제 우리 지혜 씨가 저보고 이제 초반에 봤을 때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. 나 개콘에 나온 거 너무 많이 봤잖아. 제가 얘기했죠. 난 오차 써야. 이렇게 이제 지혜 씨가 잘 드시다 갔죠. 그렇습니다. 저는 성재 씨를 봤을 때 오래 보다 보니까 등치가 크다 이런 생각이 거의 없었어요. 근데 이제 그때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살짝 쓰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뒤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. 그 성재 씨랑 지혜 씨가 서 있었는데 형재 씨가 뒤에서 보니까 한 3배 정도 되더라고. 뒤에서 보니까 딱 한 게 있더라고. 그 정도 풍절을 갖고 있더라고요. 그렇죠.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. 자. 자.